스마트 2011년식 차량 1세라 헤드캡을 배터리 가까이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장착하자마자 스타트 상당히 빨라졌고 사운드도 확 좋아질 정도로 소리가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으며 소리 크기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스타트도 순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세라 헤드캡 스마트 2011년식 차량의 1세라 헤드캡 상차도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